4월 10일 부활 제2주간 수요일 입당송 주님, 제가 민족들 앞에서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오리다. 알렐루야 본기도 주님, 성자의 부활로 인간의 존엄을 다시 찾아주시고 저희에게 부활의 희망을 안겨주셨으니 저희가 해마다 믿음으로 거행하는 신비를 사랑으로 깨닫고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여러분께서 감옥에 가두신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대사제가 자기의 모든 동조자, 곧 사두가이파와 함께 나섰다. 그들은 시기심에 가득 차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공영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와 말하였다. 가거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 말을 듣고 사도들은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 가르쳤다. 한편 대사제와 그의 동조자들은 모여와서 최고의회,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원로단을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병들이 감옥에 이르러 보니 사도들이 없으므로 되돌아가 보고하였다. 저희가 보니 감옥 문은 굳게 잠겨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수석사제들은 이 말을 듣고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며 사도들 때문에 몹시 당황해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보고하였다. 여러분께서 감옥에 가두신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전 경비대장이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백성에게 도를 맞을까 두려워 폭력을 쓰지는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주셨네.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하니는 듣고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주셨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알렐루야 복음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소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어제 복음에서 묵상한 예수님과 니코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어제 복음과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당신의 사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음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에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하느님을 믿는 모든 이는 빛의 자녀로서 빛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빛이신 하느님을 거부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원치 않는 이들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느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고 빛 안에서 머물도록 노력하였는가 혹시 이러저러한 이유와 핑계를 대며 예를 들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나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의 안락한 생활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하느님을 피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지는 않았는가 오늘 독서로 봉독된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던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대사제들과 사두가이들은 스스로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사도들에 의해 그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한테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자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몰려듭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대사제들과 사두가이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이에 사도들은 비록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실 때는 두려움에 가득 차 도망갔던 이들이었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굳건하게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께 받은 사명인 복음 선포를 담대하게 해 나갑니다. 즉 빛의 자녀로서 진리를 따르는 사도들은 사도들을 위해 하느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어 도와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본받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꽃밭과 같은 편안하고 안락한 일들만 가득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련을 겪겠지만 굳건히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그분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한결같은 믿음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정하며 이 거룩한 미사를 계속해서 봉헌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천사의 양식은 우리 양식되고 천사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네 오묘한 심리요 가난한 주의 종 주님 모신 이 큰 강경 사비의 천주여 주께 구하노니 우리의 믿음을 너의 앞이 오시오 하늘님 계시는 왕명의 나라로 당신에서 이끄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